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아는 사이인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답변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가법상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을 고민하게 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 씨가 건넨 500만 원을 받았고 무슨 떡값이 몇 천만 원씩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초에는 윤중천 씨의 예의 그 강원도 원주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천만 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 씨가 윤중천 씨에 줘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윤중천 씨가 받지 않도록 포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종의 입마금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윤중천 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었던 이 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 씨 지시를 받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두세 차례 김 전 차관을 모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러나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며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엔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에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 등 여성 6명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며 원주 별장과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 성접대 장소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에서 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를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3천여만 원 상당이 뇌물을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특수강관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사를 잘 하는데 2013년과 2015년엔 왜 범죄 증거가 없다며 두 차례 불기소, 면죄부를 줬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때는 복잡하게 뇌물까지 털 필요도 없이 특수강관까지 아니어도 일반 성범죄만 가지고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게 검찰 수사를 겪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소불위.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문묘일 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해서 한 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하고자 하면 못할 바가 없는 조직. 그동안 어디였을까요?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검찰 외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한 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와 그 성과가 마냥 좋게만은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그때는 왜 못하고 또는 안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수사 실력을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발휘하는 조직이라면 그 실력만큼,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 더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